하하하하 그러면은 다음분 저희가 중국어로 한번 동원영이 중국어를 정말 잘하고 중국말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정말 근데 이번에 나오실 분들은 정말 저희는 장난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게스트로를 모셨어요 técnica 안 IL 그냥 뼈로아 각오 뼈로아 여러분이 나오죠 오늘도 난 빛을 낯선해 아냐 맘 토론하고 가야지 앞불쌍 어쩐지 가져나고 나 나는 나는 진게 밝다 맡기는 내 창이 보이는 듯 오늘도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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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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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시고 열두 바퀴 올빼머리 근육빵빵 난 싶어내 지구위대 친구 난 싶어내 나 친구가 잘생겼다 내 인데의 카리스마사 이제는 가장 나아지 어쨌거나 근육빵빵 난 싶어내 지구위대 친구 난 싶어내 유사품의 주의에요 오락형의 S자여 VRM로 수판대 인식으로 collect 경영화 아침은 먹고 가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